17대 17로 싸운다면 그 결과는 어찌 될 것인가? 다시 한번 사자와 모랑이 간의 사파리 폐권 전쟁이 시작됐습니다. 이번엔 17대 17 단체전이다. 우열을 가리게 있는 정전소. 그런데 또 물러오는 일이 벌어졌다. 늘 물열처럼 붙어있는 모랑이들이 서서히 뭉치기 시작했다. 늘 분자소만 싸우던 모랑이들 전략상 혈맹을 맺은 것인데. 유래없는 모랑이들이 흥뚱없이 무너져만 가는 사자. 때로 덤비는 모랑이의 기세압으로 사자의 조직력도 꼼짝을 못한다. 위기에 처한 채 물풀이 흩어져 버린 사자입니다. 제 아무리 사자들의 왕일지라도 때로 덤비는 데는 못당한다. 사자대 호랑이 2차전에 숨겨서 힘을 앞둔 호랑이들의 몫이었다.